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무한정 복사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시켜 복제를 어렵게 하고 원본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상 자산을 말한다. 가상 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nft는 파일의 생성, 소유권, 판매 이력 정보까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ytn이 방송사 최초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 보도 영상을 nft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했습니다. 최근 ytn에서 대선 후보 4명의 후보 수락 연설 핵심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최초 발행했다. 해당 nft는 글로벌 nft 플랫폼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소장자에 인계된다. 이제 시작하는 nft의 미래 지금 이 순간에도 nft는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의 디지털 자산에 누군가의 의미로 nft를 쉬는 뒤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시작하는 요령으로 äng핵이 차단을 향해 Sara